우리 커피가 물티슈를 아장내고 있어요. 커피야 나 보여? 아니 안 보여. 커피야. 커피야 얼굴 좀 보여줘. 커피야 화분으로 아장내고 이제 물티슈를 아장내고. 응? 이거 재밌어? 재밌어 죽겠어? 형아 캔넬까지 침범해서 형아를 도망가고. 오빠 얘는 구석탱이 따서 놀으려고. 안 보이는 게. 아니 그래도 여기 있으라고 해. 얘는 그 좁은 곳을 좋아해. 아니 근데 좁은 곳을 좋아해서 여기 들어가잖아. 아니 그래야 그럼 풀어 듣고 놔둬. 그리고 화분 막 파헤치고. 그래야 막아야 돼. 저 그래도 저쪽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. 얘는 좁은 곳을 좋아해. 이렇게 넓은 곳을 차지하는 게. 이현아. 왜? 이렇게 넓은 곳을 차지하는 게. 이렇게 넓은 곳을 차지하는 게. 이렇게 넓은 곳을 차지하는 게. 왜?